좀 많이 쉬긴 했네요 고정시켜놓으면 그런데 아쉬운대로 아쉬운 질의,! 아쉬운 질의,! 맞네, 쌀떡 맞네 같이 휘니까 괜찮아 어차피 돌로 이렇게 해놓으면 되거든 짱에 받아서 미끼가 있어요 형님? 형 미끼를 뭘로 하실 거예요? 미끼를 지금 돌아다니면 벌레들 있지, 곤충들. 흐르시빛이 있잖아. 다 잡아. 잡아가지고 조그만한 주머니에다가 으깨. 으깨서 넣으면 벌레를 최대한 많이 잡아보아. 일단 조명에 벌레들이 좀 많이 보여드리지 않을까요? 벌레가 근데 많이 없는 것 같아, 그쵸? 원래 조명에 입고 있는 거 많이 있는데, 벌레가 여기 없다 좋은데. 방금 산에 한 번 들어가 볼까? 산에? 랜턴 들고? 갔다 와. 산이 너무 말랐다. 우리가 뭐 사냥 나와서 실패한 건 괜찮은데, 벌레 한 마리 못 잡아가는 거는 좀... 그렇지 않니? 창피하죠. 아... 땅은 아닌 것 같다. 아, 이 땅은... 아, 이 땅은... 가볍다. 비무집인 것 같아, 유충이야. 거짓말, 너! 왜! 미치겠다. 한 마리 완성돼 가고 있는데... 이렇게 촘촘히... 아니, 이렇게 촘촘히 안 하고 대충 투박하게 한 다음에... 저기, 모기장으로 한 번... 참았어! 참았어! 이거 해보려고 그랬는데... 고기장 옷! 어? 어? 뭐야? 고기장 옷인데, 리얼 애를... 어디서 났어? 주문해서 가져왔는데... 대박! 응. 어, 이건 벌레 잡는 막 만들면 되겠다. 벌레? 응, 벌레가 있어야 돼. 아, 미끼? 와, 이거 진짜 견고하다. 이거 되게 신기하다. 그러니까. 봐보네. 이게 굽어서 검기랑... 그리고 그 밑에도, 밑에도 벌레가 박혀있어가지고... 이게 해도... 쉽을 것 같은데? 아, 이 방법이 없을 것 같아. 정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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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 될 것 같은데? 일단 됐어요, 됐어요. 그래서 이렇게 술 매우면 될 것 같아요. 급한 대로 일단 쓰고 나중에 낮에 좋은 나무 그에서 하면 되지. 이게 왜냐하면 옷이 물을 먹어가지고 무거우면 금방 쓰여질 것 같은데. 바보짓한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 가져가서 저쪽에서 묶어버릴까요? 네, 그렇게. 이렇게, 이렇게. 똑똑하네. 이거 괜찮았죠? 역시. 됐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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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요.